시작 시작한대 파이팅 저랑 선수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대회에 나가기 위해 정상이라 생각하고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이번 대회 모두 부상 없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에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이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하는데 애들이랑 준비 많이 한 만큼 가서 열심히 하고 오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만큼 대한민국 농구 명예를 올리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주장인 만큼 지금 부상 수업을 보여주고 앞에서 파이팅 풀어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다 되어서 꼭 티켓 따서 오겠습니다 티켓 가보자 다치지 말자 파이팅 티켓 가보자 파이팅 하자 축하해요 우승 티켓 따오자 우승 파이팅 티켓 따오자 티켓 따오자 승리할게요 티켓 따오자 티켓 따오자 티켓 따오자 승리할게요 우승은 우리거 1팀, 3팀